2016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던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는 로봇경찰 스카우트의 도입으로 범죄율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제조사는 완벽한 보안과 통제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우려를 밀축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파손된 파츠를 교체하고 다시 출동하는 스카우트 22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히포핵이 빌린 돈 때문에 협박을 받는 범죄자 일당, 닌자, 요란디, 아메리카. 한편 회사의 큰 이득을 가져다준 스카우트의 개발자 디옹과 그를 시기하는 같은 회사의 개발자 빈센트. 결국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죄를 계획한 이들은 스카우트 개발자를 찾아 로봇을 멈출 수 있는 어떤 리모컨 같은 것을 빼앗기로 합니다. 사실 천재 개발자 디오는 오랜 연구 끝에 인공지능 개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장의 반대로 테스트를 하지 못하게 되자 폐기 직전이었던 22호와 보안키를 몰래 가지고 나갑니다. 한편 빈센트의 로봇, 무스는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무장 로봇으로 전쟁에서나 쓸법하다는 이유로 경찰과 사장에게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디오는 22호에게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데이터와 보안키를 삽입합니다. 참고로 스카우트를 멈추는 건 리모컨이 아니라 이 보안키가 필요하며 또 폐기 직전이었던 22호의 수명은 약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작동하고 빠르게 언어부터 습득하는 로봇에게 요란디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드디어 채피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채피를 갱스터로 만들고 싶은 닌자는 디온을 쫓아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 보다 못한 디오는 채피에게 범죄는 나쁜 거라고 알려주며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한편 뭔가 수상함에 디온을 미행한 빈센트는 채피의 존재와 그에게 꽂혀있는 보안키를 발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피가 강해지길 바라며 불량배들 무리에 던져놓고 가버리는 닌자와 아메리카 평소 스카우트에게 불만이 많던 이들은 약해 보이는 채피를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 채피를 납치한 빈센트는 저항하는 채피의 팔을 잘라버리고 꽂혀있는 보안키를 뽑아버리는데 결국 간신히 벗어난 채피는 내장된 GPS를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일단 이들은 급한대로 채피를 수리해줍니다 겉은 로봇이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채피는 그래도 요란 뒤의 따뜻함에 조금이나마 닫힌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편 이대로 채피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는 닌자 그는 생각을 바꿔 차라리 어린아이 다루듯 범죄를 좋은 것처럼 포장해 구슬리고 그럼에도 채피가 총은 쏘지 못하겠다고 하자 아메리카가 다른 도구를 쥐어주며 거듭니다 그는 나라의 집으로 돌아올게 된다고 하자 그는 나라의 집으로 돌아올게 된다고 하자 한편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채피는 하필 이런 몸을 준 디온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 때 보안키를 이용해 모든 스카우트들의 작동을 멈춰버리는 빈센트 이 때문에 도시는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디온은 영문도 모른 채 채피에게 문제가 발생하자 각 회사로 데려와 살펴보는데 코드로 움직이는 스카우트와 다르게 인공지능을 가진 채피만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 때 채피는 자신의 마음 혹은 의식을 다른 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헬멧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습득력을 가진 채피는 온라인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 의식을 데이터화 시킬 방법을 찾는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식을 옮길 새 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채피 하지만 이 모습이 모두 생중계되면서 스카우트를 믿었던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 사장은 무스의 작동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피는 키포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채피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자랑하는 무스 앞에 속수무책일 뿐이고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갑니다. 이제 복수를 위해 빈센트를 찾아가는 채피 어쨌든 로봇인 채피는 일반 총으로 막지 못합니다. 현재 죽어가는 디온에게 채피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의식이동 그렇게 디온은 로봇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기다 채피는 원격으로 이어진 다른 스카우트 로봇으로 의식 데이터를 이동시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인간의 의식을 usb 하나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튼 결국 요란 뒤까지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자아가 생긴 로봇이라는 아주 참신한 소재를 다룬 그야말로 로봇의 성장 이야기로 디스트릭트9으로 유명한 닐 블론 캠프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의 결말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독 특유의 독특한 감성과 기발함 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졌던 영화로 미래의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